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. 추가! 지금 자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다시 왔습니다. 네 여자친구는 뭘 해줬냐? 이런 걸 물어보는데 말씀드릴게요. 제 여친은 어느 놈에 살고 있고 알바를 하기 때문에 자기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 보여서 거기다가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런 어린 여친한테 야, 나 선물 사줘.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. 일단 제가 나이가 한 살 더 많기도 하고 아 물론 여자친구가 좋아서 사준 거지만 또 이게 비싸잖아. 살짝 과한감이 있는가 하는 그런 친구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갑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글 올려본 거예요. 저는 그래도 나름 일찍 취업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알바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. 아무튼 벌써 3일째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랑 이별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막 무섭고 초조한 마음도 들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나름 큰 마음 먹고 그걸 산 건데 말을 이렇게 하는 여친한테 서운하죠. 왜 안 서운하겠습니까? 저도 사람인데요. 그래도 아직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별하고 싶지는 않아요. 안 됩니다.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가 이별 안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저런 습관을 고치고 또 여자친구가 명품을 안 밝히고 그렇게 개선할 방법을 묻고 싶은 거예요. 그런 거 없습니까? 제가 뭐 찌질하게 좋다 뺏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. 만약에 이걸 다시 돌려받으면 찌질해 보일까봐 그것도 좀 무섭고 사실 제가 한 달 월급으로 한 25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 6개월 할부면 대충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반년만 갚으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앞으로죠. 앞으로 더 다른 거, 더 비싼 거를 계속 사달라고 할까 봐 그게 무섭고 힘든 겁니다. 그런데 자꾸 여자친구한테 꽃뱀이니 뭐니 또 저한테는 호구니 뭐니 이런 말들은 보기 너무 속상해요. 하지 마세요. 저도 이거 사랑하니까 사준 거고 단지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된다. 앞으로 더가 좀 무섭다. 이겁니다. 그리고 여친이요. 돈은 안 쓰지만 평소 도시락도 잘 챙겨주고 음식 같은 거 자주 만들어가지고 갖다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욕하지 마요. 그리고 연락도 잘 되던 사람이었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비싼 돈을 쓰는 게 이걸 가지고 호구라고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냥 여친의 씀씀이나 그런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밖에 없어요 나는. 다시 말하지만 사준 거를 후회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. 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걸 사주기는 어려우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여친의 마음을 좀 바꾼다거나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좋을지 좋게 말할지 그런 게 걱정되고 고민되니까 알려달라 이거예요. 사실 저는 여기에 조언 좀 얻어보려고 들어온 건데 여친 마인드를 바꾸거나 어떻게 해야 절약을 하게 잘 이끌 수 있을지 소비 습관 고치는 거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적은 건데 다들 이렇게 비난만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. 어리둥절해요. 어이가 없죠.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친한테 비싼 걸 사주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?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? 막말로 제가 억지로 협박 당해가지고 사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다들 왜 이런 반응이지? 왜 요구를 합니까? 다들 제발 호구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? 나 그 단어 때문에 지금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. 내가 좋아가지고 사준 게 비싼 걸 사준 게 호구입니까? 아니 아니 그래 무리한 거고 본수에 안 맞는 거 저도 압니다. 인정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싼 걸 사주는 게 왜 호구냐고요? 추가 2 아 제발 호구 소리 좀 하지 마요. 내 의지로 한 거라니까 뜯긴 것도 아니야. 여친 고빼만 아니고 나 호구 아니고 제가 무리를 한 건 맞아요. 인정하겠는데 그냥 그게 다야. 사랑하니까 사준 거지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뜯긴 거 아니에요. 다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씀씀이를 좀 절약했으면 좋겠고 여친의 소비 습관을 좀 제대로 길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기분 안 상하게 고칠 수 있을지 그게 고민돼가지고 글 올린 겁니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반지가 아깝니 뭐니 그런 게 아니에요. 다들 오해를 하고 있네.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. 앞으로가 조금 부담되니까 그걸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.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까 본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골빈 여자 만날까봐 걱정이 된다. 이렇게 글 썼는데 추가 보니까 진짜 호구구만 정신 차려라. 2번 만약 내 아들이 사귄 지 100일 된 여친에게 300만 원짜리 반지를 사줬다면 등짝 100만 대 때렸어. 아니 등 뚫어버릴 거야. 잘 들어라. 300만 원짜리 반지는 말이다. 결혼이나 최소 약혼 반지 정도 되어야 주는 거지. 만난 지 고작 100일 된 애한테 주는 거 아니야. 거기다 나이 24살이면 10만 원, 20짜리, 20만 원짜리 충분하다. 만약 여기서 더 비싼 걸 사달라고 그러고 화를 낸다면 그건 허용에 찬 거지. 자기 남친 얼굴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짓거리래니? 얼른 그 반지 돌려달라 하고 당장 헤어져라 이 호구야. 3번 이렇듯 호구를 자리에 앉히는 게 자연스러운 애들은 보통이 그래요. 그 대부분이 술집 여자예요. 아니면 술집 출신이거나. 4번 아니 잠깐만 걔 나이가 23인 거 확실해? 저 나이에 자기 주변에 애들이 샤넬백 받은 애들이 많고 고작 23살밖에 안 된 애가 까르띠의 매장을 앞장서서 들어갔다고? 이거는 셋 중에 하나야. 글 자체가 주작이거나 아니면 여자 나이가 많은데 자기 어리다고 구라를 쳤거나 그것도 아니면 술집 여자인 거지. 평범한 23살짜리 여자애들은 절대 저러지 않는단다 호구야. 5번 그래서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? 그럼 뭐야? 그냥 먹티네 먹티. 끌 끌 끌 끌 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반지 하나 뜯고 가는 거고 글쓰니는 이제 할부만 남았네요. 300 주고 인생 공부 제대로 배웠다 생각하세요? 6번 야! 아직도 몰라? 너는 이미 걔한테 뻥 차였어. 만약 연락이 온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너한테 뭔가를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멍충아. 끌 끌 7번 쓴이가 쓴 겁니다. 아니 나도 좋아서 좋은 마음에 사준 거고 근데 뭐 꽃비미니 호구니 그런 거 막 뜯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선물을 사준 게 왜 호구인지 전혀 모르겠고요. 제가 좀 그 이상으로 긁은 건 맞아요. 무리한 건 맞는데 진짜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. 호구니 꽃비미니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찐사랑이라고. 그리고 여친 사정은 나이차도 그렇지만 월세에 원룸 전전하는 그런 애한테 저는 받을 마음 없어요. 받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분수에 안 맞게 비싼 선물하면 남자가 왜 호구가 되는 겁니까?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비싼 거 주고 싶은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주작인가 그래 야 그럼 니네 엄마한테는 뭐 사드렸는데 왜 대답을 안 해? 2번 아니 벌써 잠수를 타버렸는데 뜯긴 게 아니면 뭐가 아니야 돈은 니만 쓰고 몸은 아니야 뭐 됐다 그만할게 3번 아니 그럼 당연한 건데 글은 왜 썼대요? 니가 생각해도 무슨 아니야? 뭐 니가 호구도 아니고 여친이 꽃빼도 아니면 둘이 좋아 짝짝꿍 해야 되는 건데 비싼 선물 아니냐고 말했다가 300만 원짜리 선물 받고 잠수 타버리고 뭐 어쩌라고 내 됐으니 아니 소비습관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자고 어떻게 잘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돼가지고 올린 거예요 반지 상고 후회되는 거 아닙니다 나 그렇게 쫀쫀한 놈 아니에요 4번 아니 저런 애한테 소비습관 고치자고 하면 고치겠냐? 바로 헤어지자겠지 아니 이미 헤어진 건가? 그렇구만 8번 우리 아들이 평소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맨날 속이 상하는데 이 글을 읽고 다시 우리 아들님이 얼굴을 보니까 어머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만세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아이고 그래 이거 하나는 정말 고맙네 총각 9번 그래 결국 이거였구만 까르띠의 먹티 10번 아니 이 두 사람이야말로 꽃뱀과 호구의 전형적인 예인데 호구를 호구라 부르지 못하면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되냐? 뭔데 혹시 호구판 홍길동 호구판 홍길동이야? 그런 거야? 11번 야 추각을 보니까 너는 좀 더 호되게 당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정신차리겠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너한테 호구라고 하겠냐? 네 여친 하는 짓거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 똥멍청아 그래 외적으로 네가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 되게 예뻐서 좋아하고 전전히 건강하는 그 마음 알겠다 알겠는데 정말로 너를 좋아해서 만나는 여자면 나이를 떠나서 네 생활 수준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가자고 해도 안 간다 그게 정상이야 아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네한테 줄 선물은 준비하고 가자고 하겠지 12번 미친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아 그럼 지금 당장 명품백 사들고 가서 여친화를 풀어주세요 한 살이나 마는 절대 호구가 아닌 남친님아 아시겠습니까? 13번 이거 혹시 기출변형 뭐 그런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여친이 선물 받아 먹고 잠수를 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글 쓴 것 같은데 내 댓글 나는 오히려 여자 BJ와 별풍 쏘는 호구 같은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14번 예전에 자기 신장 팔아가지고 여친한테 명품백 사준 게 또라이 하나 있던데 이제 곧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주작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이런 형태의 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사기당하는 애들 진짜 퍼주는 거 보면 말도 못해요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어 그냥 사진만 보고 목소리도 들으려 말라나 그 정도 그런데 막 자기 자산 다 퍼주고 사기당하고 알고 봤더니 옆나라 흑인 형들이잖아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